보성 아저씨 아 어 안녕하세요 저에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 아주 좋은 해답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대 위로 띄워둬거리는 겁니다.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이따가 지나갈 겁니다. 희한스럽다면 즐겨라. 추출무섭 피할 수 있겠습니다. 희한스럽다면 즐기기엔 피가 너무 많이 와.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당차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를 아주 열심히 하고 말할 생각입니다. 말했나시피 볼 수 없으면 즐기라고. 즐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수안 경험하신 우리 군대를 경험하고 계신 저희 임진영 씨인데 어때요? 네가 좀 안 감사드립니다. 네.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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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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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은 게 행복적이에요. 가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게. 저게. 또. 어떻게. 아 그래요? 진짜요? 들어갈게요. 제가. 제가. 꼭 이렇게 모르고 들어갈게요. 네. 네. 아. 잠깐만. 진짜. 안 누워. 또. 안 누워. 비가. 아니. 비가 안 누워. 아니. 아. 아니. 하지마. 아. 뭐. 뭐. 네. 잠깐만. 뭐. 뭐. 이제. 만족스러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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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땐. 응. 이렇게 많이 나오셨나요? 오늘. 지금. 방금 다뤄라 볼거야. 아이1 저런 거에요. 나. 형. 에이. 모바 tent이. 아냐. 느낌. 어딨라 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